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부산점이에요. 이게 나와서 좀 놀라셨죠? 저희가 지금 샤이니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보고 있거든요. 되게 예쁘죠? 이거 저희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샘플 저희 조금씩 항상 드리잖아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분하고 있거든요. 되게 예뻐요. 이게 그냥 보는 거랑 다르게 되게 많이 반짝반짝거리고 색깔을 원래도 섞어서 쓰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원장님께서 한 분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 이거 되게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샤이니지를 이렇게 다 이것저것 믹싱해가지고 사용하니까 되게 편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내드리는 작업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함께 쓰셔도 돼요. 저 지금 색깔이 두 개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올리시면은 여기다가 젤을 섞어서 쓰셔도 되고 그냥 스펀지로 올리셔도 되고 실린더 브러쉬 있으시면 실린더 브러쉬 올리셔도 되고 클리어에다가 섞어서 해도 되고 뭐 미경화에다가 그냥 올리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대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믹싱해서 한 번 써보세요. 감사합니다.